자, 그만. 자, 그만. 초치. 37. 그럼 이제 현영이가 어떻게. 자, 현영이. 준비. 시작. 그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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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되게. 아, 웃겨. 아, 이거 소리가 좋은데. 탈락. 지금까지 승하 형이. 이제 나왔습니다. 마지막으로 재경. 뭘 벗겨. 섹시하게. 준비. 시작. 왔네. 왔어, 이제. 그만. 그만. 어쩜지. 우리 체크살 승하. 자, 갑니다. 축하해요. 수고하십니다. 아, 맛있겠다. 어떻게 해. 내가 좋아하는 두 부위가 다 나갔어. 소금 싹 찍어봐요. 먹고, 한 입 먹고. 씹어봐. 그럼, 유동 치지 마. 현영아 이 맛이었니? 아까 그만하고. 진짜 맛있다. 자, 마지막. 대결입니다. 이번에는 남아있는 고기 다 걸고 하시죠. 골반. 골반. 팀 대결이 아니고요. 개인 대결입니다. 아, 진짜? 이긴 분이 다 드시는 분. 다 몰아서. 심패 지구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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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긴 분에게 남아있는 고기를 다 드립니다. 서로 이렇게 불어서. 네. 괜찮으시네요. 괜찮으십니다. 승아하고 재경양. 형양양하고 우리 양. 준비. 시작. 30초입니다. 30초. 승아야. 승아야, 배가 불렀다. 배가 불렀네요. 배가 불렀어. 저거 물방인데 엄청 많이 맛있는 거군요. 저 아롱 사태 먹어야 되는데 안 온 것 같아요. 승아야. 먹판 한 방이 있어요. 얼마 안 남았어요? 얼마 안 남았습니다. 승아. 승아. 먹판 반전이 있었어요. 방금 전략은 어떤 전략이었죠? 좀 참고 있다가 힘이 빠질 때쯤 불어버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대로 배분을 잘해서 밀당을 잘하셔야 돼요. 아셨죠? 시작. 네. 초반에는 뭐. 네. 아 벌써. 어 어 이러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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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. 아 나 입장 입장. 아 우리가 할 수 않아요 지금. 붙여야지. 입을 붙여야 돼요. 변혁아 머리 이렇게. 4, 3, 2, 1. 다. 변혁아 너 뭐 한 거야. 왜 이렇게. 아유 웃긴다. 아니 이게. 리플로즈를 골랐더니. 아니 뭐야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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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글라미. 너 좀 줄이래. 아니 괜찮아. 웃겨. 자 이번에는 승호하고 우리 양. 사실 이거 여기서 이기면 고기 다 먹는 거예요. 끝이야 끝. 끝입니다. 준비. 시작. 시작. 우리 약간 힘드네요. 또 작전이 있거든요. 몇 초 경과죠? 25초 경과. 10, 9, 8, 7, 6. 드라이하네요. 3, 2, 3, 4. 승리. 우리가. 역시 먹을 복이 있네. 먹을 복이 있어요. 아니야, 나 이러면 안 돼. 한참 승리하다가 컨셉 때문에 다시. 아니야, 이러면 안 돼. 폐활량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. 자, 축하합니다. 우리, 우리, 우리. 모든 분이. 계속 굽고 있다라는 것도. 같이 먹자, 우리. 한번 드셔보세요. 궁금해. 내가 아까. 맛있게. 너네가 한 점이라도 낮에 졌어요, 모르겠는데. 아, 무섭다, 역시. 무섭다. 역시. 아, 여기 또. 그럼. 녹죠, 녹죠? 무섭다. 다 같이 먹자, 다 같이. 계속 굽어. 결국에 마지막에는 우리가 우르네요. 어우, 굉장히 시크하네요, 역시. 블랙도 꽤. 딱 드시고. 와, 역시. 자, 이제 드시면서 마음을 찾으러 가시죠. 재경이 형, 어땠습니까? 일단 저희 블랙맨고로는 처음 이렇게 4명이서 예능을 해봤는데요. 무슨요? 일단 이 넷으로 예능은 조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. 원래 차분하네. 네, 숙소로 돌아가서 앞으로 예능을 대하는 블랙의 자세에 대해 다시 한번 리마인드해야 될 것 같아요. 시청자 여러분, 저희 레인보우가 이제 새로운 색깔 레인보우 블랙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. 그동안 레인보우가 좀 경쾌하고 밝았더라면 좀 더 섹시하고 본능에 충실한 그런 무대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되겠습니다. 레인보우 블랙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. 지금까지 레인보우 블랙이었습니다. 레인보우 블랙.